엘더 갓들을 능가하는 초월적인 존재 타이탄 타이탄이자 시간의 수호자인 크로니카는 시간과 운명을 바꾸는 모래시계를 이용해 우주의 균형을 유지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빠진 크로니카는 평화를 부정하고 영원한 분쟁과 고통을 반복하는 세계를 설계했는데 깨달음을 얻고 신으로 각성한 리우캉의 활약과 신도 속이는 냉열한 흑마법사 생숭에게 힘을 빼앗겨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리우캉과 생숭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권능을 두고 결전을 펼치는데 이때 생숭은 패배했고 타이탄이 된 리우캉은 모래시계를 이용해 새로운 시대를 창조했지만 자신 또한 크로니카처럼 광기에 빠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게라스를 모래시계 수호자로 임명한 뒤 전지전능한 힘까지 물려주었고 세계와 역사를 재창조했던 리우캉은 스스로 반신이 되었습니다 약을 팔고 있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노인의 정체는 리우캉이 창조한 시대에 살아가는 생숭이었고 이전 세계와 달리 마법사도 아닌 사기꾼으로 철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젊었고 사기를 치기 위해 노인으로 분장한 것이었죠 그때 크로니카가 등장합니다 크로니카는 생숭을 흑마법사로 만들어 모든 차원을 지배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존재가 사라졌던 크로니카의 등장 그리고 생순이 사악한 미소를 짓고 배경은 어스렐렘으로 바뀝니다 레이든과 쿵나오는 평범하게 농사를 지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골집이던 마담보의 찻집으로 가는데 마담보는 레이든과 쿵나오를 어릴 적부터 아들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때 링크웨이가 찻집으로 찾아왔고 스모크는 마담보에게 보호세를 주지 않으면 깽판치겠다고 협박합니다 행패를 부리는 링크웨이 마담보는 반격하지만 스모크에게 당하고 레이든과 쿵나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쿵나오가 스모크를 쓰러뜨렸지만 또 다른 링크웨이가 등장하는데 바로 서브제로와 스콜피온이었습니다 서브제로는 비안이었고 새로운 세계의 스콜피온은 한조아사시가 아닌 놀랍게도 파이량이었죠 날아다니며 마법을 쓰는 링크웨이를 상대로 평범한 인간이던 레이든과 쿵나오는 당황하지 않고 처절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모든 링크웨이를 쓰러뜨리고 마담보의 생사를 확인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마담보 그리고 리우캉이 나타납니다 리우캉은 레이든과 쿵나오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담보와 링크웨이를 동원해 테스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름다워지지 않나요? 1981 Aurora No stayed at the end of this You must finish your training with lord Liu Kang More training? These two couldn't defeat us Had we not held back He wouldn't not have survived Come I am ready, lord Liu Kang Ralm needs you, Raiden You'll best serve the village By being one of its champions I understand Excellent 이번엔 헐리우드 액션 배우 자니 케이지가 나옵니다. 화려한 생활을 즐길 것 같지만 전성기가 지나 파단이기에 놓여있었고 그럼에도 지출을 줄이지 않자 배우자인 크리스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300만 달러를 주고 산 센토를 자랑하는데요. 결국 폭발한 크리스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체념하고 있던 그때 다르니가 침입하는데 그는 야쿠자가 된 켄시였습니다. 가문의 거민 센토의 소유권을 찾기 위해 침입한 것이죠. 자니에게 묶인 켄시는 검문을 당하고 그때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데 자니는 모든 상황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다고 착각했고 리우칸은 켄시와 자니를 어스렐름 전사로 선택했습니다. 자니는 모든 것이 좀 더 높은 것이다. 자니는 모든 것을 맞나요. 아쉽게 침입을 저에게는 국회에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오는 건가요? 아쉽게 침입을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사시의 전화가 되기 때문에 아쉽게 침입을 당황하고 이런 시험에서 지켜내는 것이다. 아쉽게 침입이 아쉽게 침입을 당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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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장난이 아님을 깨달은 자니는 진지하게 리우칸의 조언을 들었고 이렇게 선택받은 레슨 모탈컴벳 토너먼트를 대비해 수련을 해갑니다 넷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갔습니다. 그리고 레이든이 라이벌인 팡나오를 이기며 최후의 1인으로 선발됩니다. 리우카는 레이든에게 부적을 주는데 이전 세계에서 번개신 레이든이 사용했던 부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레이든과 일행들은 아웃월드로 향합니다. 아웃월드에 도착하자 밀리나와 키타나가 환영해줍니다. 웅가디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대회장으로 향하는데 이전 세계와 달리 아웃월드는 화려했고 여러 종족들 간 화합을 하며 갈등이 없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리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데요. 시민들이 포박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우칸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델 여왕의 황궁에 도착하자 샤오가 기선제압을 합니다. 이 세계의 샤오는 한이 아닌 장군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선역이 된 신델 여왕이 등장하고 이전의 모탈컴베스는 차원간 침공을 결정하는 대회였지만 리우칸의 세계에선 평화를 위한 축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첫 상대로 전직 웅가디의 친위대장 리메일을 상대하게 된 레이든 레이든은 초반에 밀렸지만 부적의 힘을 통해 멘탈을 극복했고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얻습니다. 리메이가 패배하고 두 번째 상대로 샤오 장군이 친애하는 베테랑 군인 레이코를 출전시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레이코도 레이든에게 패배하죠. 레이든의 승리로 아웃월드 전사들은 사기가 떨어졌고 잔인은 대외고단 새로운 여자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든의 승리로 레이든의 승리로 차오 장군이 분위기를 깹니다. 차오 장군이 분위기를 깹니다. 차오 장군은 마법사의 예언을 들먹이며 반항을 합니다. 마법사의 예언이란 리우캉이 아웃월드를 정복할 거라는 소문이었고 어스렐름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데른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차오 장군을 몰아세우죠. 그리고 키타나와 밀리나가 등장하는데 모탈컴뱃 전통에 따라 신데르의 후계자인 밀리나가 출전해야 하지만 신데른 키타나를 대신해 출전시키려 합니다. 밀리나는 타카탄이라는 병에 걸렸고 리우캉과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울 것 같은 아웃월드에도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이전 세계에서 타카탄은 종족이었지만 신세계에선 타카탄 질병에 걸리면 흉측하게 퇴화되었고 모두 황무지로 추방당했죠. 다음날 레이드는 코탈과 모타로 시바를 상대로 승리했고 키타나가 출전하자 리우캉은 시간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리우캉의 돌발 행동에도 레이드는 침착하게 키타나를 상대했습니다. 마지막 상대는 차오 장군이었습니다. 이 레이드는 침착RE50의 제공권 plut와 산타는 날 도와줘입니다. 이즈하고 들어갑니다. 모탈 컴뱃에서 승리했지만 리우캉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의심하고 있던 순간 과거 리우캉에게 모래식의 수호자 자리를 양도받았던 게라스가 나타나는데 게라스는 리우캉이 만들어 놓았던 생숭의 운명이 어느 순간 바뀌었고 평화의 시간도 깨졌다고 경고합니다 의심이 사실임을 깨달은 리우캉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풍나오와 켄시, 잔이에게 비밀 임무를 맡깁니다 부적을 따라간 곳에는 아웃월드 군대에게 굴복당하는 탁탁한 족들이 있었고 생숭이 모습을 드러냈고 바라카의 골수를 뽑으려는데 그때 바라카가 토박의 풀도 공격했고 결국 싸움에 개입해 생숭을 도와주지만 생숭은 변신술을 사용해 유유히 빠져나가고 바라카는 병에 걸린 자신에게 다가온 켄시를 보고 의심을 거둡니다 바라카는 병에 걸린 자신에게 다가온 켄시를 보고 의심을 거둡니다 천사의 분인술을 향한 지옥으로 돌아가며 생숭은 원인을 가라야되니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는 여기 매달에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샹숭을 찾아봅시다. 우리에게 왜 여기가 왔을까. 믿습니다. 그들에게 오세요. 감사합니다. 샹숭의 위치를 알려주는 부적이 부셔졌지만 비밀 실험실에 알고 있던 바라카가 길을 안내합니다. 실험실에 잠입하자 샹숭의 목소리가 들렸고 타녀와 레인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밀리나 공주도 있었습니다. 타녀와 레인도를 닿아낸다. 타녀를 닿아낸다. 타녀를 닿아낸다. 타녀를 닿아낸다. 어떻게 찾았을까. 너무 많이 봤을때. 타녀를 닿아낸다. 타녀를 닿아낸다. 켄시의 공격을 받은 샹숭은 새로 만든 혈청을 떨어뜨립니다. 신델의 구관들을 쓰러트리자 샹숭은 감염이 아닌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리우캉의 조언을 들은 켄시는 샹숭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샹숭의 말은 사실이 없고 민지나는 타카탄으로 변하는데요. 라 pegar shown온의 survivor 이including 동전세 새 tighter 이 ethic은 이완 pris rook인éми 이완 끊어뜨려 재결적으로 기간 반응은 기 전 biggest 심장이 crear 소 notify 현신은 이번 세계에서도 두 눈을 잃고 맙니다 밀리나가 인간으로 돌아오면서 진정되는 듯했지만 때마침 키타나가 나타나고 그리고 시작되는 생숭의 이간질 이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샤오 장군이 선제 공격을 감행하자고 제안했고 키타나는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순간 예언했던 마법사가 등장하는데 그 마법사의 전체는 퀀치였습니다 펜시 일행은 지하 실험실에 갇혔고 그곳엔 생숭의 노예가 된 랩타일 사이주스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생숭의 명령을 받은 랩타일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캔시 일행을 죽이려고요 개조 실험된 타카탄들이 공격을 시작했고 개조 실험된 타카탄들이 공격을 시작했고 개조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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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발에 맡아 picture 그 때 생숭이 나타나는데 칭숭은 이미 넥타일의 가족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칭숭은 가스를 살포하고 사라지지만 바라카의 힘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포탈로 돌아가기 위해선 살아있는 숲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네더렐룸의 악마 아수라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퀀치의 부하였지만 변절하여 도망자가 된 것이었고 오해가 풀리자 퀀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동료가 된 아수라와 칭숭을 생포하러 갑니다. 신세계의 퀀치는 평범하게 살 운명이었지만 칭숭과 마찬가지로 크로니카에 개입을 받아 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각 퀀치는 소울 스틸러를 완성했고 실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결론은 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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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데 cláss GMB에게 아름다운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켄시 일행이 도착하고 잔인은 눈을 잃은 켄시를 나서지 못하게 대신 자신이 가장 아끼던 센토를 물려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환치는 소울 스틸러를 작동시켰고 살아있는 숲에 있는 영혼들을 집결시킵니다. 크로니카에 의해 운명이 바뀐 환치는 신세계에 존재 예정이 없었던 영혼의 집결체 얼맥을 창조하고 맙니다. 얼맥의 강력함에 동료들이 쓰러져갔고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켄시가 나섰는데 눈을 잃은 켄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센토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바로 센토에 깃든 켄시 조상의 목소리였죠. 센토와 조상의 힘을 얻은 켄시는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얼맥이 쓰러지자 아수라는 곧바로 소울 스틸러를 정지시켰고 환치는 탈출한 유령에게 공격당해 기절합니다. 아웃월드의 수도 선도에선 축제 중이었고 켄시 일행은 이곳만 지나면 포탈을 통해 어스렐름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웃월드의 경비는 사뭇했고 랩타일이 시선을 끌지만 들통나고 맙니다. 샤오 장군에게 발각되었고 환치는 이쯤에 도망칩니다.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무사히 어스렐름으로 돌아갑니다. 리우캉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켄시가 눈을 잃었다는 점과 생순과 퀀치가 연합하고 있다는 소식에 악몽이 되살아났고 크로니카와 다른 시간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크로니카의 사주를 받은 샹숭은 계속해서 리우캉의 의도와 달리 역사를 조작해 갔습니다. 샤오 장군을 이간질해 칸이 되도록 반란을 유도했고 소울 스틸러들을 대량 제작하여 영혼을 모은 뒤 잉황제의 용의군을 부활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리우캉은 샹숭을 생포하기 위해 링크에이드를 보내는데 잉황제의 유도의 첫 생활에서 니타라와 사리나의 공격을 마감했고 뒤이어 얼맥도 나타나지만 서브제로와 스콜피온에도 쓰러집니다. 여기, 도는 그들에게서 압축을 사용하여서 압축을 사용하여서 이 압축을 사용하여서 압축을 사용하여서 압축을 사용하여서 네, 우리의 고정의 기도가 가장 적용합니다 샤오 장군의 군대 군대가 들이닥치고 서브제로와 스콜피오는 저항했지만 역으로 생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생숭은 링크웨이의 분열을 유도하는데 생숭의 제안에 서브제로 비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is is Emperor Ying's Dragon Army. They are animated by fragments of souls. Once alive, they fight tirelessly, unburdened by remorse or pity. As our ally, you will be given command of several battalions. Few in Earthrealm could then resist the Lin Kuei. 결국 비아는 생숭이 말에 넘어가 변절합니다. Lins Kuei's Dragon Army 분노한 스폴피온 파이렌은 탈출을 시도했고 arguably 더 심하게 변para점이 적합돼. 구이히는 용의의의의의의의 역할 나에게ned 나를 지켜amo. 구이의의의의의 역할 가전이 적합돼 나를 위에서 가질 수 없는 우유의의 역할 능히 가질 수 없는 우유의 역할 스콜피오는 레인을 쓰러트렸지만 헤빅과 다리우스의 공격도 받게 됩니다. 이번 세계의 헤빅은 화해량에 의해 얼굴을 다치고 맙니다. 스콜피오는 탈출했고 변절한 서브제로는 스콜피온을 쫓아왔는데 스콜피오는 탈출했고 스콜피오는 탈출했고 스콜피오는 탈출했고 스콜피오는 탈출했고 스콜피오는 탈출했고 신세계에서도 재현된 화해량의 상처 신세계에서도 재현된 화해량의 상처 스콜피오는 링크웨이를 떠나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기로 마음먹는데 바로 시라이류 신세계의 시라이류는 콰이량이 창설합니다 비안의 배신으로 임무는 실패했고 소울 스틸러가 가동됩니다 급박해진 리우 칸은 직접 신델 여왕을 만나 상황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아웃월드에 도착하자 리메이가 막아서지만 생숭과 샤오칸의 반란 소식을 알려주자 돕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어스렐름 공격을 멈출 수 없었던 샤오 장군은 부하들을 보내 리우 칸을 막아서는데 바디 뱅 신데레 황궁에 도착했지만 타냐가 막아섭니다. 리메이는 타냐와 싸울 수밖에 없었고 신데를 만나지만 그녀는 리메이를 신뢰하지 않고 신데레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롤레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롤레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롤레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신데레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신데레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신데레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생숭의 비밀 실험실에 본 신데레는 샤오 장군의 반란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롤레 황궁은 자신이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신데레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게라스까지 소환하는 미우카 The Hourglass Giras is the guardian of the Hourglass A celestial object which lies beyond the realms The Hourglass regulates time and destiny When I wielded its power it was upon me to craft all of existence This timeline was preceded by billions more Though this is the first of Lu Kang's design 제자도 제 пред이 직접 크론가가 존중하는 좋은과 evil 시즌이 너무 길게 상대방을 당했을 때 재생이 이끌고 다시 시작했을 때 일을 경험하고 인생을 위해 가진 정리를 지정할 수 있는 정리를 지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크론카가 주셨을 때 왠지의 마주의 장식을 주셨을 때 가장 괴롭히는 마주의 것입니다. 차은 지하가 아니라 아내로루는 공격적인 경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시딜은 그의 왕의 자유가 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권리지에 이 시각 세계에서 그의 시각 세계에서 크론카가 저는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지지 못하자면, Xiao, 주의자 고생들, 그리고 너는 공격적으로 정리를 지지 못하고, 하지만 충분히 조금만. 하지만 누군가가 있어 제 디자인으로 도착이完了. Xiao, Shang Tsung, Guan Qi 다는 이를 잊지 않게 말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뜻을 도착해. 그때 샤오 장군이 나타나고 친델이 몰아붙이자 분노한 샤오 장군은 신록의 아물렛을 꺼냅니다 이전 세계에서 큰 혼란을 주었던 신록의 아물렛을 보자 리우칸은 당황했고 이는 없지 않습니다 아직 더 부서지 않습니다 이는 나라의 아물렛을 지켜봅시다 Tanya and your daughters, they are not dead, but trapped in the amulet. Detain me! It's no surprise that you are part of D'Shalla's treason. Your betrayal hurts most, Reign. I've outgrown you, Empress. You are relieved, General. The amulet, your majesty. The Rihukang is a man who can't find the amulet. He has no idea how to use the amulet. But we must act quickly save Earthrealm.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라드의 영혼은 얼맥의 육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body was created from the living forest's souls. mine was one of them. your attack broke the spell that binds us. now, I am in control. father! charred? yes, sindel. how I've missed you. greetings, charred. my friend, we meet again. we once again find ourselves in challenging circumstances. look at them conspiring. it is history we should not be repeating. we must take the crown. without it, he can't raise more warriors. while the rest of you get into position, leave it to me, mother. i bring news from outworld. sindel is deposed. general shao now rules. to succeed, the general needed help on the inside. i provided it. the heir to the throne gives it up willingly. the realm is better left in general emperor shao's hands. that will benefit from your wisdom. who is she, sorcerer? 생순과 칸치는 포위되었고. thanks to the princess. ended. the fight perhaps. not the battle. who is she, sorcerer? 그때 생순이 인생을 바꿨던 배우자가 등장하는데. lukeeng. meet demashi. demashi? demashi? 정체는 놀랍게도 생순이었습니다. you're not demashi. you're me. correctly, you are me here. poor facsimile anyway. made lesser by lukeeng's meddling. what's happening here? who is he? this jeng song is whom i battled for the hourglass. 과거 리우캉과 생순이 격전으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그 여파로 여러 시간선들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생숭을 이기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한 리우캉의 시간선. 그리고 리우캉이 패배하고 생숭이 타이탄이 된 어둠의 시간선이었죠. 생숭은 리우캉의 시간선을 융합하기 위해 크로니카로 변장해 생숭과 판치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I elevated these riches. giving them great power. together they sowed discord among the realms and assembled for me the dragon army. promised us realms. now you leave us to slaughter? you were pawns, not partners. your purpose served. you will be sacrificed. 용이군들을 부활시키고 사라지는 생숭. 분노한 생숭과 퀀치는 리우캉의 편에 서게 됩니다. 밀리나는 타카탄으로 변했고 어둠의 레이드는 쓰러트립니다. 그리고 어둠의 신데를 포위하는데 하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밀리나가 어둠의 신델을 쓰러트리지만 신델은 죽어갔습니다 밀리나에게 왕위 자리를 물려주고 죽지만 신델의 영혼은 얼맥의 몸으로 들어가 제로드와 함께하게 됩니다 깨어난 용의군들이 타이탄 생숭에게 합류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했고 리우칸은 패배를 직감해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생숭이 묘수를 제안하는데요 바로 다른 시간선을 찾아가 동맹군들을 모으자는 계획이었죠 이 계획은 시간의 수호자만이 가능한 일이었고 게라스는 이 날을 대비해 힘을 차지하지 않고 모아놨다고 말합니다 리우칸은 다시 힘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타이탄의 힘을 숨겨둔 불의 신전으로 향합니다 그 시각 타이탄 생숭의 부하들은 거대 포탈을 통해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신세계 전사들은 포탈을 막기 위해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이 날은 안타는 역할을 타이탄 생숭을 시작합니다 이 날은 일을 통해 보았의 장군이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일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날은 일을 통해 보았의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날은 일을 통해 보았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둠의 샤오가 사원 포탈의 원동력인 걸 알아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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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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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 샹순과 어둠의 전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이탄 샹순과 어둠의 전사들이 시간의 모래시가 시간의 모래시계를 파괴하려는 타이탄 샹순. 그리고 자신의 모래시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선이 아니면서도 정의를 지키려는 타이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이탄 샹순과 어둠의 전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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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타일라인들이 타이탄 샹순과 어둠의 전사들이 뜻을 모은 타이탄들은 타이탄 샹순을 막기 위해 다른 시간선의 동맹군들을 모으기로 계획하고 어둠의 시간선으로 넘어가는 리우칸 그리고 같은 뜻을 지닌 다른 시간선의 타이탄들도 피라미드에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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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순 또한 악성향을 지닌 여러 차원의 타이탄들과 동맹을 했고 이렇게 타이탄들의 대전투가 시작됩니다. 타이탄들은 각자의 목표를 위해 싸워갔습니다. 평화를 위해 싸우는 타이탄 그리고 다른 시간선까지 정복하려는 악의 타이탄 그저 싸우기 위해 합류한 타이탄들도 있었죠. 혼란스러운 모탈 컴백 아마게똔의 역사는 되풀이 되고 있었는데 타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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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던 가족과 친구들은 다른 시간선에선 적이 되어 있었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참혹한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루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이탄 리우칸이 궁지에 몰렸지만 또 다른 타이탄 리우칸이 활약하는데 타이탄 생순과 퀀치가 소멸되고 어둠의 시간선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배경은 원래 시간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평화를 되찾은 것 같지만 타이탄 생순의 개입으로 인해 역사가 많이 바뀌었는데 서브제로 비안과 링크에 있는 어스렐름을 저버렸고 시라이류를 창설한 콰이량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한조하사신은 시라이류에 입문하게 되죠. 아우설드는 밀리나가 새어왕이 되었고 차별받던 타카탄들을 끌어안아주지만 왕자 자리를 노리는 샤오 장군의 반란으로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리우칸은 힘을 되찾는 과정에 부작용이 일어나 불멸성을 잃었고 자신을 이어 신세계를 지킬 후계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우설드가 아우설드가 죽는 게 생활에 아우설드가 이제리우 불가능한 것 같다. 불가능한 것 같다. 다음 시간에... 불가능한 것 같다. MORTAL COMPET!